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위험이 종식됐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2020년 1월 해당 조치가 발효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를 팬데믹 질병으로 관리하지만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비상상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WHO는 코로나19 사망자 등이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줄었다고 WHO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WHO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위험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각국의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2년 내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억 8천만여 명으로 사망자는 7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100만여 명이 누적 확진됐고 3만 4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WHO는 코로나19 관련 안정적인 대응체계 수립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